강경 진압에 대해서 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네요 저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분이 있어요 얼굴 보시면 누군지 다 아시는데요 일단 미국 대학가 시위 모습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화면 좀 볼까요 시위사항 좀 정리해 보죠 지금 이게 심상치는 않아요. 지금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대에서 사실 반전 시위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반대 시위예요. 그래서 약간 친팔레스타인 첸트 철야 농성 시위 이런 정태로 퍼지고 있어요. 대학가로. 그리고 최근에는 UCLA 건너편으로 서부로 건너온 거네요. 또 반전 시위대. 그런데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하는데 굉장히 과격하게 됐죠. 상황이. 체포도 굉장히 수천 명 단위로 가고 있고요. 하나 더 볼까요. 이래서 정치인들 반응인데 이게 과거에 베트남 당시 반전 시위 사항과 가지 않을까. 바이든의 베트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 관련된 목소리를 냅니다. 들어보시죠. 소영주 소장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특한 어떤 해석과 이런 걸 자주 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시위 장면을 보고 아름답다. 최고의 장면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돌려 깐 거죠. 보통 이거는 돌려서 이렇게 쳤다고 해야 하나요. 누구를 돌려서 때린 겁니까? 바이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경쟁자이자 숙적인 바이든을 저는 이 반전 시위를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기획하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자체가 보면 이게 미국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반전 시위가요. 유, 중동, 유럽까지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류가 전쟁을 바라는 인류는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중동 전쟁 자체가 그 자체로도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도 생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전 시위로 보는 것이고 아까 버니 선데슨 자체도 이걸 반유대주의로 보지 않는다. 유대인이잖아요, 선데슨은. 그런데 이걸 반유대주의로 보지 않고 이걸 반전 시위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지금 바이든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사들이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게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게 반정부 시위꾼들이 뭔가를 버리는 거 아니냐, 정치적 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자체가 이게 확전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이 여기서 지금 전쟁에 대해서 어떤 말리는 것보다는 거의 관망하거나 아니면 참전하겠다는 의사들을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예전에 월남 파병에서 베트남 전쟁 때 반전 시위 엄청나게 거세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양상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그걸 돌려서 바이든에게. 지금 대선 경쟁자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한 방 먹이는. 그거를 최고의 장면 아름답다.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걸 시위 장면을 아무리 봐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특히나 미국 경찰 부분들은요. 공권력이 완전히 강력해서요. 굉장히 과학합니다. 대한민국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시위대를 저런 식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진압하는 부분들. 아름답습니까? 저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송영훈 전 대표님.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민주당이라서 민주당은 사실은 대학가와 좀 가깝고 친숙하다 이런 평가인데 지금 대학가에서 약간 배척당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겠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은 게 어쨌든 지금 현직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계 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미합 중국 대통령으로서의 질의와 자신의 어떤 지금 대선 레이스, 재선 레이스에서의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포지션을 두 개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업스러울 거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참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고의 장면이고 영어로 쓰잖아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이걸. 거기다가 또 과거에 자신의 어떤 극성 지지층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버렸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쨌든 이게 미국 대선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저기 윤기찬 부위원장. 시간 뭐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정말 다시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게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베트남 정부와 달리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의 표를 여기서 만약에 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청년표를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러니까 중재를 해가지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지 그리고 저기서 시위하는 분들 상당수는 또 이민 오거나 해가지고 다인중 국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안 맞지만 정치적 이익적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 이것도 냉혹하고 탁월한 선택이라는 평가까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